봉고3 EV 전기차입니다. 핵심이 좀 깊죠? 데미지를 좀 입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제가 공고를 넣어 봤는데요. 창문 사이로 공고 진입이 안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또 도아를 또 트립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도아를 자주 떴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웨일테일을 넣어 봤지만은 결론은 웨일테일이 작업이 안됐어요. 손잡이 강사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작업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봤죠. 위로 해서 공고를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웨일테일을 모두 다 위에서 넣어 봤지만은 또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창문을 다시 또 올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격자 앵글용 선반이 격자 앵글이죠. 이걸로 하니까 다행히 손에 힘이 어느정도 전달이 되어서 어느정도의 덴트 작업은 가능은 했어요. 보시겠지만은 이제 손잡이 간섭이 없죠. 자 그래서 어느정도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정도까지의 덴트는 됐는데요. 핵심은 잡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보시게 되면은 손잡이 힘은 어느정도 받아요. 그런데 자꾸 핵심이 픽셀하게 나죠. 아 우리말로 핵심을 잡지 못한다 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손잡이 또 완전히 휘었어요. 그래서 도 안쪽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트위스트로 힘을 세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지만은 결론은 또 핵심을 잡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덴트만 보시기 지루하시죠. 오늘의 작업장 대연 스팀 세차장을 소개할까 합니다. 일명 명품 세차장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사장님이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 명품 약재만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좋은 약재만 사용해야 차량의 데미지를 덜 가고 완벽한 크리닝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비도 다 좋죠. 저도 처음 보는 장비도 많고 처음 보는 약재가 많은데요. 그만큼 약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업체보다 시공 가격은 좀 더 비싸질 수 있는데요. 그만큼 고객님의 소중한 차량을 좀 더 깨끗하게 완벽하게 시공해 줄 수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재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저도 처음 보는 약재가 너무 많고요. 장비도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비 좋은 약재가 좋은 퀄리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장비가 또 있다고 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스펀지 패드 세척기입니다. 저도 요건 처음 보는데요. 스펀지 패드 세척기. 물을 요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패드를 붙이시고 또 캐나다 명품 정품이죠. 정품 약재를 패드에 바른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꾹꾹 눌러서 세척을 한답니다. 좋네요. 핵심부분을 올릴 수가 없어서 끝을 뾰족하게 가공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라인더도 들고 다닙니다. 충전시키라인던데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또 가공을 합니다. 끝을 뾰족하게 가공한 모습이 보이게요. 요 공구로 저희가 핵심부분을 마무리 했는데요. 요 두번째 이 공구로 결론은 핵심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핵심은 핵심이 깊은 덴트는 끝이 날카로워야 돼요. 그래야만 그 핵심을 밀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쉬운 작업은 아니죠. 덴트를 좀 많이 해야 가능하고요. 핵심이 좀 깊어가지고 약간의 데미지는 좀 있었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유박댄트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핏 BJORK 다음 시간에다가 lles 잘 들어간 이ключ구 dareille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